주식 거래 내역서가 없습니다. 회장님을 끌어내릴 생각인가 본데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? 지금 상태로는 회사에 출근도 어렵고 그 사이 주우진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? 뜸들이지 말고 용건부터 말해요 아무 계획 없이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결혼합시다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 없이 혼인신고부터 하자고요 이 인간이 미쳤나? 아무도 회장님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시 회장님 만나게 되면 어떻게 고통스럽게 해줄까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장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변치 않아요 내 마음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인정할 건 좀 인정하세요 당신 평생에 나만큼 당신 위해 주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? 그렇긴 하지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